아버지 자식 살려주려고. 꿈도 야무지다. 입장 바꿔 너라면 얼굴 한 번 안 본 아들이 자식 같겠냐, 어? 아버지.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집 하나 보고 온갖 검사 다 참아놨는데. 뭐? 네 집 아니야? 전세야? 그 집 하나 보고 검사를 하다니. 아버지 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. 그래. 나 그 집 평당 1억 나간다길래. 너한테 투자금 좀 받아볼까 기대했었다. 왜? 설마. 아니시죠? 왜 그러세요?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? 아이고.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. 내 그 고생한 걸 생각하는. 이야. 그러니까. 돈 때문이셨다고요? 그나마 수술이라도 알아간 게 어디냐. 내 하마터면 니들한테 내 신장 도둑맞을 뻔했잖아. 야, 야. 그런 표정 짓지 말아.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건 네가 아니라 나라고 나.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쇼였던 거네요? 그때 내가 들은 통화가 진짜 아버지 모습이었던 거네요. 그런 줄도 모르고. 등심같이 저는 아버지한테 또 두통수를 맞은 거네요. 처음부터 줄 마음 없는 것도 모르고. 기억 중개중요해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집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. 그래서 말 웃겨지고 있었으면 이곳에 나가는 건데. 아휴. 아, 열 불나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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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요. 저기 당황살이. 어머요. 저 급한 일이 생겨서. 저 가, 가볼게요. 아휴. 아휴. 아휴.